그리고 Mel Best Actress은 Lee Juno 사실 받을 줄은 몰랐어서 진심으로 얼떨떨하면서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킹도랜드라는 작품은 정말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늘 행복할 수만 있는 작품이길 바란 선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수많은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같이 희노애락을 정말 좋은 방법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우리 감독님 작가님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을 대표해서 받게 되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이 항상 즐거우면 저는 그 작품이 시청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그 감정이 전해진다고 믿어왔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 또한 옷숨의 붉은 끝동 이후로 정말